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미국 대사의 단독 인터뷰를 매일 경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리번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의 이 북한의 참전 이 얘기는 우크라이나전을 세계대전으로 만들었다. 이 얘기는 차원이 다른 국면으로 좀 들어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리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길 좀 볼까요. 설리번 전 대사는 한국 정부가 이런 장기전을 고려해 대응책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다. 그는 전쟁이 마무리된다고 해도 종전보단 휴전 성격이 강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책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계대전이라는 얘기까지.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이런 단어입니다. 세계대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세계일보 같이 볼까요. 북 7차 핵실험 ICBM 발사 준비 완료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어제 국방정보본부가 밝혔습니다. 아직 국정감사기간이에요. 아직 국감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정보위 국감에서 국방정보본부가 지금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도 완료가 거의 됐고요. 그렇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도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보통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도 그런데 둘 다 준비가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다음 기사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두 개의 레드라인 동시에 넘는 북한 우크라포탄 우회지원 준비입니다. 지금 북한이 레드라인을 동시에 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이 두 개의 레드라인은 뭐냐. 우크라이나라는 교전도 하고요. ICBM 도발도 하고요. 엄밀히 말하면 핵실험까지 하면 세 개의 레드라인을 한꺼번에 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포탄을 우회로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지금 얘기인데 사실 어제 동아일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꾸준하게 요청했던 155mm 포탄을 지원을 할까 말까 검토 중이다. 딜레마다라는 기사를 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155mm 포탄 요청한 적 없습니다. 오버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회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또 썼어요.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주는 게 아니라 미국 등을 통해서 포탄 주는 걸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실 뭐 누가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아직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 고위 관계자는 아니다라고 직접은 안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우회로 포탄을 줬던 전 사례가 있긴 하죠. 오버인지 아닌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지금 지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 다음 기사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용산, 북한군 전황 파악은 의무, 분석팀 파견할 듯. 어제 대통령실에서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북한군 전황 파악은 의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석팀을 보낼 필요도 있겠다.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라는 우방국에 대한 북한군의 활동 전황을 살피고 분석하고 모니터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우리도 방어적으로 정당하게 그들의 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단 분석팀을 파견을 실제로 할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야당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국회 동의 없이 단 한 명이라도 군인을 보낸다고 한다면 이건 국방장관 탄핵입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상당히 커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한동훈 11월 내 매듭 지어야 김여사 특감 압박입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지금 김여사 이슈 관련해서 11월 내에 매듭 지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더불어서 특별감찰관 안 할 겁니까? 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압박이다라는 제목이 지금 붙었는데 몰아붙이기만 했느냐 그럼 강원 양면의 모습이 모두 보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잠시 뒤에 또 대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체코 한국과 원전 계약 일시 보료입니다. 체코랑 우리 원전 계약 맺었다라고 저희가 많이 소식을 전해드렸었어요. 일전에 그런데 우리랑 하기로 했었던 신규 원전 계약을 일시에 보료했다. 왜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프랑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수원이 우리 한수원이 지금 우리 기술을 갖고 활용해서 지금 원전을 만들고 있는 건데 이거는 안 된다. 우리 기술 우리 특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의제기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의제기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의제기가 됐다라는 건데 일단 우리 한수원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건 이의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절차에 따른 조치일 뿐이다. 계약엔 전혀 차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차질이 없길 바라봅니다. 다음 사진기사 볼까요? 네. 파란 호수인가요? 네. 거기에 양쪽에 알록달록한 단풍이 가득 들었습니다. 지금 용인의 한국 민속촌의 모습입니다. 언뜻 보기에 유럽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용인 민속촌이요. 말 그대로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진 한 장이었네요.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종합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연성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개연성이 어떤 개연성을 얘기하는 건지 말하기 전에 아까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소식이 있었죠. 북한이 조금 전 오전 7시 10분쯤에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지금 오전 7시 10분 조금 전이에요. 그야말로 약 대략 1시간도 지금 채 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얘기를 정대진 교수님 같이 모시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저희가 사실 북한 얘기를 좀 하려고 모시긴 했는데 마침 또 조금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북한군 파병 그리고 핵실험 ICBM위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안 그래도 주목받고 있는데 왜 또 탄도미사일을 또 쏜 것이냐. 왜 쏜 겁니까? 대내외적으로 자기들이 건재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고 해서 한반도 내에서의 자기들의 자체 방위력에 문제가 있다. 구멍이 뚫린다거나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린 분명히 미사일 능력이 있고. 또 이게 오늘은 특별히 이게 12번째 올해 들어서 발사인데. 지난 9월 18일 날 중거리 미사일을 여러 발 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지금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ICBM일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합천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 이건 미국 선거를 좀 앞두고서는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러시아 참전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우리 자체 방위력은 있고 또 미국도 언젠가 우리를 상대하지 않으면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 앞으로 우리를 상대해야 될 거다. 우린 다양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보내는 메시지를 여러 가지 좀 섞어서 지금 발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을 하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자체적인 방위력도 충분히 있고. 이게 지금 장거리 탄도미치면 ICBM으로 지금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ICBM이라고 한다면 대륙 간 미국이랑 직접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진 거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그럼 본격적으로 기사로 좀 들어가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 기사 같이 볼까요? 북 우크라 교전보도 군 선발대 일부 투입했을 수도. 사실 어제 저희가 딱 이 시간에 조금 전 새벽 이런 소식이 들어왔어요. 라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지금 외신 보도 그리고 외국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실제로 지난 25일 북한군이 이미 투입이 됐고 교전을 했고 한 명을 빼고 모두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있다. 그런 주장이 지금 나왔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공식 확인이 안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고서 어제 하루 동안 아마도 가타부타 진짜다 아니다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국방정보본부 어제 국감이 있었다고 그랬죠. 선발대 일부가 투입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정보본부가 북한 파병권의 일부 선발대가 러시아 서부 쿨스크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원래 외교 안보 쪽이 말 한마디 단어 하나 말의 뉘앙스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 이건 저희가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확인을 거의 다 했다라고 하는 의미에 좀 가까운 얘기죠. 그렇지만 이걸 첩보가 아니라 정보상이라고 확증하는 순간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참전했다라고 하는 기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최고 수준, 첩보 단계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사실상 참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 들려오는 거 보면 간 거는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교전 기점이 언제 되는지는 나중에 좀 사후 평가를 따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은 투입과 교전을 했다는 건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투입이 됐을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어 보이지만 그게 교전을 했다로까지 이어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일단 투입이 됐다 그러면 러시아군 안에 지금 같이 섞여서 지금 투입이 된 게 아닐까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이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이냐? 좀 부호해서 좀 잘 안 보이죠. 이걸 확대한 게 이겁니다. 여기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지금 보이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런 우리나라 말, 한글, 북한 말이 써져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뭔가 러시아말로 추정이 되죠. 러시아말로 이 내용이 그대로 써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러시아군이 왜 이걸 보고 있는 건지 영상 같이 보고 오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지금 보면 러시아군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막 낄낄낄낄낄 웃으면서 지금 북한 말을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올라온 거냐. 진우크라이나 성향의 한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라고 해요. 이걸 보면 교수님, 지금 이게 러시아군이 북한 말을 배운다는 거. 이 얘기인 즉슨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뭔가 같이 연합해서 하나의 편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움직이는 겁니까? 네.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정 지역에 북한군만 맡겨두는 방식의 파병이 있고 아니면 같이 편제를 해서 작전을 펼치는 방식이 있는데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전 경험이 거의 처음이죠. 해외 파병이 처음인 것이고 또 러시아 전장이 좀 익숙치 않은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에 편제되어서 지금 또 위장도 많이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잖아요. 러시아군 보급을 입고 러시아인으로 위장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많이 있는데. 몽골계 부족으로. 네. 브라테인으로 위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럴 추정을 해보면 러시아군에 편제돼서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지금 저게 영상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러시아군들이 한국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북한군들도 러시아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해하기 힘든 거는 러시아인들 중에 러시아 군인들 중에 얼마만큼 지금 한글이 있어서 저걸 이해해서 하는지. 또 북한군 중에는 그런 과연 기본 러시아어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를 조선말이죠. 조선말을 러시아어로 옮기는 걸 보고 읽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지금 그게 얼만큼 되는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보도에 따르면 연해주 지역에서 고려인들을 통역 요원으로 차출했다. 파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들립니다. 블라디드 보스토크나 연해주 쪽에 있는 고려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차출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또 많이 안 간대요. 다들 50대 이상의 장년들이 아마 돈 때문에 고용관계 때문에 가게 될 건데요. 그렇게 된다는 소식도 지금 현재 연해주 현지에서는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역까지 껴서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같이 움직이는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교수님 생각이 통역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그야말로 전쟁터잖아요. 전쟁터인데 누군가 한 명이 여기서 여기 통역을 해주고 통역을 해주고 이런 상황이 이게 해결이 가능한 상황인가. 자칫 5명 다칠 일이 하나의 대대가 다 다치는 이런 상황까지 번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만약에 육박전이 벌어지거나 백병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이건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해군 통역장교 출신인데 한미동맹 70년 이렇게 하고 해도 곳곳에 통역관들이나 통역병들이 배치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장교와 병사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들은 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전이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통역관과 통역병들이 배치가 돼서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처음 하는 겁니다. 저렇게 지금 종이 한 장 펴놓고 단어 몇 개 외워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얼만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전쟁에 투입이 곧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각에서는 벌써 교전이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 어제 CNN에서는 오크라이나 땅으로 이미 북한군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것도 아직 지금 이 시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바는 아니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미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조만간은 들어갈 걸로 오크라이나 땅으로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음 기회에서 볼까요? 대통령실 북한군 분석팀 우크라 파견 필요 북포로 직접 심문 어려워. 일단 대통령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직접적으로 북한군을 분석할 수 있는 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반에 나왔던 게 그때 한국일보였었나요. 일면에 뭐라고 나왔었느냐. 북한포로 우리가 직접 심문한다라는 얘기가 실렸었어요. 그런데 직접 심문은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교수님. 일단 우리가 파견팀을 좀 보낼 것 같아요. 그럼 파견팀은 가서 분석을 한다는데 뭘 분석을 하는 건지. 북한포로를 심문을 찍고 한다는 건지 만다는 것도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북한포로 직접 심문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국제법상의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교전 당사국이 심문의 대상자가 되고 만약에 우리가 직접 심문을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럼 일단 법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도 교전 당사국인가. 참전이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직접 심문들이 어렵다 한다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으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현장에서부터 첩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일들. 그걸 하게 되는 게 아마 모니터링 단위하게 될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도 좀 성격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여기에 야당에서는 지금 군인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파병이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국방부에서는 좀 조용히 보내려고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알 권리 차원에서 얘기하면서 지금 논쟁이 좀 붙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럼 그렇다고 민간인 신분들만 갈 거냐. 이런 가지 검토가 필요한데 미군 같은 경우에는 전역 고급 장교나 장성들 중심으로 분석관들을 운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팀을 꾸린다든지 현역 군인이 포함돼서 만약 갔다가 만약 전쟁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원치 않은 우발적인 상황들이 생겼을 때 현역 군인이 다치거나 사상을 잇게 되는 경우 이건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그냥 민간인들이 가서 정부 관리들이 가서 파견되도 사상자가 발생하면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군인과 민간인의 신분 차이가 전쟁 현장에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더군다나 우리는 교전 당사국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군 분석팀을 보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막 많이 알리면서 정부가 조금 이렇게 야당과 여러 가지 협조를 좀 하면서 하고 싶다면 좀 조용히 해야 우리 국익에 합치되는 것이지. 이게 불필요한 논쟁이 되도록 이렇게 상황을 만드는 거. 이것도 좀 면밀히 다시 좀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분석팀을 보낸다고 했는데 분석팀의 성격을 놓고서 여야 간에 약간 공방이 지금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말씀이 실제 현역 군으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전역한 군이 가기도 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분석팀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정쟁으로 번질지 안 번질지까지도 좀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더불어서 지금 분석팀을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기사 보시죠. 방어무기 지원 우선 검토 공격무기는 전황 따라 단계적으로. 지금 무기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실이 밝힌 게 방어무기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한다. 무기 지원이 검토되면 1차로 방어무기 지원을 논의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느냐. 레드라인을 만약에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레드라인이 뭡니까? 레드라인을 정해둔다고 하면 그게 뚫렸을 때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겠느냐. 단계적 대응 방안을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방어무기를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다음 기사 보시죠. 북 ICM 발사대 설치, 핵실험 준비, 미 대선 전 쏠 수도. 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그중에서 미 대선을 전후해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이미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는 다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 풍계리의 반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을 비롯한 전략 환경을 고려해서 김정은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주 발사체를 비롯하여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한 준비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금 거치대에 장착한 상태는 아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죠. 지금 보면 핵실험 준비도 거의 끝났고요. 대륙관 탄도미사일 ICBM을 쏠 준비도 끝났다. 그런데 교수님, 사실 여기 좀 의아한 부분이 보통 북한이 핵실험, 북한 입장에서는 핵실험도 큰 카드고요. ICBM 쏘는 것도 큰 카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 북한군 파견한 뒤에 왜 북한은 보통 살라미 전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큰 카드를 한꺼번에 두 장이나 꺼내든 것이냐. 이유가 뭘까요? 이 카드는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 상태인 걸로 보입니다. 직접 쓰려고 한다는 의사보다는 어쨌든 러시아의 파병에 가 있어도 여기서도 우리가 쓸 카드가 얼마든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이 실제로 이거를 지금 김정은 결단만 남았다고 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 또 기상환경이나 맞아야 되는 거지 미 대선일을 맞춰서 정치적 이벤트처럼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을 것이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북한이 가진 카드가 사실 뻔하잖아요. 단거리탄도미사일, ICBM, 그리고 핵실험. 그 정도 선에 보통 미사일을 쏘거나 정찰위성을 쏘거나 그런 정도의 선인 건데 지금 보이는 거는 오늘 아침에도 쏘긴 했습니다만 북한이 가진 패를 왜 다 벌려놨지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왜일까요? 지금 자기들의 능력을 좀 과실하는 것이죠. 패가 지금 우리가 하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북한이 저걸 하는 걸 또 하는구나 생각하지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미사일 한 발 쏘는 거나. 그리고 또 핵 추진 잠수하면서 SLBM 시험 발사 준비하는 거나 인공인상 발사 준비하는 거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 아주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자신의 패를 다 보여주면서 어쨌든 지금 미국 대선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거기서 상당히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가 뒤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미 대선 직후에 펼쳐질 새로운 행정부의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 검토 기간에 신스틸러가 되어야 한만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전략적으로 계속 위기를 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상황 클라이맥스로 가기 전에 지금 현재 서서히 군부를 떼고 있는 상황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진 패를 다 꺼내놓는 이유는 지금 미 대선 등등 지금 자신들을 봐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여기 있고요. 우리가 진짜 사실 주인공급 갈만한 신스틸러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북한이 약간 절박함이 묻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 이게 뭔 얘기냐 기사 보겠습니다. 한동훈 김여사 관련 다들 다가올 폭풍염려 11월엔 매듭. 어제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죠. 이 기자회견에서 다가올 폭풍을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겨울이 오기 전에 11월에 먼저 매듭 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들 다가올 폭풍을 염려합니다. 우리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특감이 있었으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안 생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특별감찰관은 관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민심을 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주로 미래에 관한 것이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건데 조심 안 할 겁니까? 네 한동훈 대표. 다가올 폭풍을 다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안에는 매듭을 져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앞으로 조심하겠다는데 조심 안 할 겁니까?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김 여사 이름은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다가올 폭풍이라면서 11월 안에 매듭 시안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죠. 저희가 잠깐 영상을 보는 동안 두 분 나와 계세요. 김기능 대변인님 그리고 신주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김 여사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다가올 폭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인 즉슨 신주호 대변인님. 지금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이슈가 폭풍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다가올 폭풍 뭔가 더 휘발성이 큰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11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 될 겁니다. 이제 이재명 부부의 1심 선고가 나죠. 그리고 민주당은 장애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또 11월 14일 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14일 날 특검법이 통과되고 대통령께서 그것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하신다면 11월 안에 국회로 다시 돌아온 상태에서 또 표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그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을 막을 수가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특검법 재표결 때도 저희 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영부인을 향한 국민적인 분노가 거세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적 배경에서 과연 특검법 재표결에 왔을 때 이탈표가 더 안 나올까요? 저는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해서 당내의 기강을 잡고 당내의 질서를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시는 목표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1심에서 사실상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인 분노가 거세질 것이고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한 지지를 저희 당이 흡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김건희 여사 관련한 리스크를 털고 가야 된다. 그런 목적에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다가올 폭풍이란 얘기는 앞으로 김여사 관련 다른 이슈를 얘기한 게 아니라 11월에 아마도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있고 그 외에 민주당에서 장외 집회를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11월에 다가올 폭풍이 있으니 11월 안에 끝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음 기사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한 김여사 문제 선제 해결 촉구 국민 우려 지점 11월 내 매듭을 한동훈 대표 사실 앞서서 11월 15일 이재명 대표 선고가 있는데 그 전에 해결이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다시 한 번 11월 안에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내일이 11월입니다. 김규영 대변인님. 한 대표는 계속 지금 11월을 강조하는데 11월 안에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어제 한동훈 대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수위 조절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대통령의 이제까지의 어떤 성과? 예를 들어서 이제 한미동맹 복원이나 한일관계 개선 그다음에 원전 생태계 복원 그런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러시아 파병 그 부분 언급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언급을 하면서 주되게 했던 부분이 뭐냐면 헌정위기 조장하고 사법 시스템 관련해서 난도질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폭력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지나치게 쭉 각을 세우면서 왜 이재명 대표하고 싸우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지적이나 그런 우려에 대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다고 봐요.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뛰겠다. 다만 이 부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원하는 4대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국정동력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있을 때 여사에 대해서 3대 욕을 했는데 그 부분을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특별감찰관 이 부분은 해결하면 뭔가 접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좀 바닥에 깔았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추경원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 사이의 어떤 정치력이 어떻게 현실화가 되느냐의 부분으로 좀 규결이 된다고 보고 이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결로 되는 것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 하나의 목소리로 된다면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어제 한동훈 대표의 쭉 기자회견 발언을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평소보다 살짝 톤을 낮추면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만 콕 집어서 강조해 강조해 강조를 했다. 이 얘기인즉슨 특별감찰관 이 부분에 어느 정도 교집합을 좀 찾으면 그 다음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될 수 있는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11월 안이 되냐 받게 되냐 그 정도의 차이로 보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인 건데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 백일 기자회견을 한 어제 친융계 대표적인 친융계 의원이죠. 강명고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표님 혼자 가시지 말고 함께 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전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이 바라는 곳으로 함께 손잡고 통합의 메시지를 내시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초선 의원으로서 희망합니다. 옛말의 책 제목에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라는 말이 있어요. 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라는 얘기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강명고 의원의 저 얘기는 한대표의 기자회견을 듣기 전에 한 얘기긴 해요. 하지만 일단 저 얘기를 보면 김경기 대변인님 일단 친융계 쪽에서는 한대표가 현재로서는 혼자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면이 있지만 문제는 이게 풀어가는 방식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우투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는 이겁니다. 우리 간에 당내 이견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표현이 그렇지만 평시면 괜찮습니다. 전시 아닙니까? 이 전시라는 말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11월의 사법 리스크를 본인들이 이거를 소위 말해서 연막을 터뜨려서 가리기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하나씩 발법하고 있습니다. 장애 집회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어떤 사법 1심의 선거에 대해서 이거를 물타기 위해서 이게 문제가 없음을 계속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선의가 도리어 이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중 질환에 빠지지 않고 적전 분열의 양상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뭔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인데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조금 지나치게 좀 빨리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전당 대회 이후에 현충원에 가서 그때 본명록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청하고 좀 더 설명하고 좀 더 설득하겠다 이런데 이게 국민뿐만이 아니라 당내의 어떤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하우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한 대표가 사실상 속도가 혼자 좀 빨라서 앞장서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신주호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는 절대로 혼자 살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전당 대회 기간이건 최근이건 할 거 없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폭주를 본인이 막아내겠다. 이런 의지를 공공연하게 보이고 계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혼자 살려고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구 거기서 저희가 패배했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탄핵 폭주가 더 거세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저희가 지난 총선 때보다도 더 벌어진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조를 저희가 꽤 부수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면모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에 국민 앞에 말씀드렸던 김건희 여사 관련한 해법을 말씀 안 하셨다고 한다면 과연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그러한 결과가 안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보실 적에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인데 대통령실에 민심을 청취하지 못해서 쓴소리도 제대로 못하는 대통령실에 그냥 하수인 노릇을 한다라는 인식이 강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프레임을 부수고 금정구청장 선거를 승리함으로써 민주당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공세를 막아낸 면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절대 혼자 살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짧게 김기훈 대표님. 사실 제가 출연을 하거나 유튜브에 보면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요. 사실 저를 공격하는 분도 있고 저를 지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야당이 아니라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거든요. 이게 좀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조금 감안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같은 지금 국민의힘이에요. 같은 국민의힘인데 이 안에서 약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약간 간극이 시각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시각차가 이른바 지지자들한테도 투영이 된 것 같아요. 어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동훈 대표 100일 취임 기자회견이 있는 날이었었죠. 그런데 영상 같이 보시죠. 지금 보면 앞에 추임 100일 축하 화환입니다. 꽃바구니가 많이 왔어요. 응원합니다. 건강 챙기세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데 꽃바구니만 있었느냐. 한편으로는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같이 열렸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한동훈 대표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한쪽은 꽃다발, 한쪽은 사퇴축구 기자회견. 김경대미님. 이건 좀 씁쓸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내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건강한 측면이 있다고 하고 저도 인정을 하지만 결국 하나의 뿌리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나 대통령이나 정권교체를 위해서 한 분은 검사를 하다가 나오셨고 한 분은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 때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법무연수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공통의 분모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한 이견과 이걸 풀어가는 또 방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좀 사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같기 때문에 그 서운한 감정이 그게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신감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양쪽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룬 정권교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교체를 한 만큼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리어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고 있다는 이 어떤 쓸쓸함, 씁쓸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도리어 주변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말을 더하면서 이 이격이 점점 벌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힘이나 여권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중진들이 어떤 의견을 내도 이것도 훈수 드는 거 아니냐. 뭔가 무게감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도 양 진영에서 볼 때는 달리 해석하는 이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거예요.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잘 지내면 좋겠는데 자꾸 오해만 쌓이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데 그게 좀 안타깝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사실 과로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양쪽의 지지층이 완전히 갈리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앞부분에 사실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그럼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조심 안 할 겁니까? 이런 모습을 보긴 했는데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죠. 살짝 그런 느낌도 있었다는 거죠. 들어보고 오시죠. 대통령실도 저는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충분히 지금 민심과 저희가 요청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집권당 대표로서 그 책임감으로서 나섰습니다.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얘기 잘 들어보셨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사실 그동안은 계속해서 변화의 길, 변화 세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실도 변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실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앞서서는 변화 세신 얘기했는데 이번에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신주호 대변인님. 저는 대통령실 노력하는 거 알아요. 좀 더 분발해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들렸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느낌도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변인님 말씀처럼 당내의 이견이 계속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저희 당 쪽에서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게 이견을 듣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거에 따른 반응을 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변화와 세신 그거에 이어서 이제 단결과 화합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의지를 보임으로써 공을 대통령실로 넘겼다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좀 대통령실에서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가까운 분들한테도 김건희 여사나 현 정국에 대한 해법을 여쭙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좋은 결과, 좋은 해법을 찾아서 국민들께 다시금 지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 내에서 어쨌거나 이견이 있고 갈등 상황이 자꾸 노출이 되는 점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도 약간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의 갈등 노출이 아니라 얘기를 듣고 화합하고 뭉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한동훈 대표도 갖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가 친윤계에서도 그리고 친한계에서도 우리 좀 이제는 갈등 노출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되면 좀 잘 얘기가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런 이슈가 또 나왔어요. 다음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허은아 김 여사와 7월 통화 한 해 섭섭함토록 언짢음 있더라. 이게 갑자기 툭 나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사실 동아일보 기사로 좀 전해드리긴 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 허은아 대표가 시부상을 당해서 그래서 그때 김 여사가 전화를 해서 위로를 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했었는데 7월이었는데 그게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지난주 이렇게 나와서 최근에 왜 전화를 해서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한 거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다. 7월이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관련해서 어제 허은아 대표 기자들이 계속 따라가면서 물어봤겠죠. 무슨 얘기했던 거예요? 왜 전화한 거예요?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화 내용 안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모든 내용이 처음 시작이 용산이었다라는 것에 저는 주목하고요. 왜 목소리를 들었던 7월 12일이면 벌써 3개월도 지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지금 이야기했을까. 인터넷에서 공개했다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가장 궁금한 지점이 그것입니다. 다른 야당 대표든 다른 분들이 내용 자체를 공개하는 것처럼 저는 공개하지 않고 않았는데 왜 굳이 용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공개했을까라는 것이 의문이고요. 지금 허은아 대표 얘기는 아니 3개월도 더 된 얘기인데 이게 지금에 와서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나는 입이 무거운 편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김기웅 대변인님. 허은아 대표 얘기는 둘이 통화했는데 나는 얘기 안 했으니 용산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나도 이걸 지금 3개월 지나서 지금 왜 꺼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허은아 대표가 직접 언급한 건 아니죠. 어제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 형식인데 이게 이제 방송 중에 패널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좁혀서 기자분들이 그렇다면 허은아 대표 아닐까 그래가지고 입장을 낸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역으로 이 부분을 용산에서 언급할 이유가 뭐가 있죠? 뭔가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이거를 리크하거나 어떤 그분 패널한테 알려줄 이유가 뭐가 있죠? 그리고 그 패널 분은 용산과 호의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나왔을 때 용산이 입지가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가 물론 좋은 의도로 이분이 이제 시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국민의힘 쪽에 수석 대변을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상황에서 사적인 관계 속에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분이 설명을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감이 있다. 이게 결국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어떤 간격을 좀 더 벌리려고 하는 게 이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산이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 일을 왜 하겠습니까? 결국 저는 뭐냐면 저는 그렇다고 해서 허은아 대표가 딱 얘기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허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이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준 거는 사적이고 어떻게 보면 시부상을 당한 어떤 아는 관계 속에서 그걸 했고 지나치게 이거를 정쟁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7월에 전당에 굉장히 한동훈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어떤 문자를 가지고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럴 때 전화해서 길게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신주호 대변인님 짧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이겁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사적 문자를 보냈다라는 논란이 벌어진 게 7월 4일입니다. 그런데 허은아 대표한테 연락한 건 7월 12일이에요. 그러한 논란이 있는 와중에 연락을 했다? 이거 어떻게 납득해야 됩니까? 게다가 허은아 대표는 저희 당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야당의 입장에서 지금 정치 활동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한테 이런 전화한 거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평론가 분한테 전달하지는 않았을 거고 김건희 여사가 통화하는 걸 들은 보좌, 보좌진이 어떠한 언론인한테 얘기를 했고 그 언론인이 그 평론가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지점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의 인적 세신이 필수적이고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김영부인이 통화한 내용을 그 보좌진이 언론인한테 전달하고 그것이 또 유포가 되게끔 합니까? 이러한 저간의 사정들을 다 고려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그 영부인께서 공개 활동만 안 하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도 안 하셔야 됩니다. 전화통화하면서 야당 대표한테 연락하고 하면서 당권 주자를 소위 험담하는 이런 것들 안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보좌 체계를 더욱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꾸려야 될 때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세신이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지금 이런 얘기가 흘러가게 된 연휴를 내가 알아봤더니 지금 신조 대변인 취재예요. 그냥 알아봤더니 이게 김여사자는 용산 쪽에서 의도하고 흘렸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옆에서 들은 사람의 참모진의 전원을 더해서 한 시사평론가의 얘기까지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게 오픈이 됐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인적 세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사실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개각설에 대해서 일축을 했죠. 국민 전환용 인사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안이 지금 계속 마치 체바퀴 돌듯이 돌고 돌고 돌아서 모든 이슈가 다 다시 인적 세신, 다시 그래서 특별감찰관 이런 얘기를 계속 돌고 있어요. 이 굴레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11월 안에 끝날 수 있을지 아마 다들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이 시점의 광폭 행보입니다. 이 시점 한 난처한 입장 이해하지만 피할 일 아니야. 이 회담 압박입니다. 여기서 하는 한동훈 대표고요. 이는 이재명 대표인 거죠. 한동훈 대표 난처한 건 내가 이해하지만 그래도 봅시다라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은 멀어진다고. 어쨌든 어렵고 상황이 나쁘고 서로 끌어올수록 만나서 문제들을 다 드러내놓고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할 일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딱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난처한 입장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또 피할 건 아니지 않아요. 우리 자꾸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 얘기를 듣는 동안 두 분이 나와요. 최진영 변호사님, 김진욱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김진욱 대변인님,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한동훈 대표의 난처한 입장,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라고 얘기한 날이 지난주 월요일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면담을 하기로 한 날 오전에 얘기를 했고 바로 면담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직전에 한동훈 대표가 흔쾌히 다시 보겠습니다, 봅시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날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한동훈 대표가 별로 회담에서 성과를 못 가지고 나온 맹탕 빈손 회담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더 증폭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관계 속 특히 김건희 여사의 어떤 리스크와 관련된 해법을 한동훈 대표가 찾아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난처한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 회담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한동훈 대표로부터 없는 걸 보면 한동훈 대표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두고 압박용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지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보자고 한 게 언젠데 그때는 3시간 만에 흔쾌히 수락을 해놓고 왜 계속 날짜를 안 주고 안 보는 것이냐. 우리 그러면 이용한 것이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한동훈 대표가 백일 취임 기자회견을 했다고 그랬죠. 기자들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저희가 회담을 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서 이재명 대표와 제가 무슨 사법 시스템을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미뤄봤던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추려보고 이제는 좀 대승적인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대승적으로 크게 크게 합의할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보자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도 뭐 그때 얘기 나와서 보기로 했고 보기로 했다. 그리고 뭐 크게 크게 뭐 이런 대승적인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진영 변호사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 우리는 보자고도 우리가 먼저 운띄우고 우리 비서실장한테 날짜를 좀 잡아보세요.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보세요라고 얘기도 했는데 왜 날짜를 안 주냐 뭐 이런 취지예요 지금. 날 잡는 게 그리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김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당과 또 용산 간의 관계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완전히 봉합된 건 아니다 보니까 잘칫 잘못하다가는 민주당의 페이스에 쉽게 말하면 말려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서 1일 1특검을 얘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까 결국 민주당은 아니 여야 간에 전쟁 때도 어쨌든 뭐 회담을 하듯이 빨리 지금 민생을 위해서 회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구밀복검 입으로는 민생을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났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한동훈 대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지금으로서는 언젠가는 만날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적 판단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민생 범안과 관련해서 이걸 대충 간추리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한다는 그것만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시점이 아직까지는 모르겠지 않았다라고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반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바로 김여사 특검을 쓱 들이밀지 않겠느냐 그러기에는 좀 시간적 타이밍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얘기가 오늘 비슷하게 만평으로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이홍입니다. 테이블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앉아 있습니다. 이쪽은 비어있어요. 앉아 있는 사람 누구냐? 이재명이라고 돼 있죠. 아직은 차가 식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 뒤에 리본을 예쁘게 맨 특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목이 뭐냐? 살상무기 지원. 살상무기 지원이다 라는 겁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이재명 대표 지금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민생 얘기가 일단 우선일 겁니다. 오늘부터 예결위가 가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오늘 시작이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정부와 지금 여야가 이견을 달리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견은 달리하지만 또 하나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소상국인 자영업자들 또 그리고 골목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 집권 여당도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 민생 경제를 좀 회복시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의 어떤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 과연 올해에 남아있는 국정운영을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특별 감찰관을 얘기하지만 이미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특별 감찰관이라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듯이 예방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지금 이미 벌어져 있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각종 의혹들 이런 걸 뭘로 규명할 거냐. 결국은 특검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가 특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저희가 차도 살인하듯이 마치 한동훈 대표에게 특검이라는 긴 칼을 주고 이걸로 가서 김건희 여사를 배워오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한동훈 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 동안 여의도 사투리가 굉장히 많이 느셨다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말과 행동이 같아지는 언행일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은 우리가 뭐 이거 특검 칼 주려고 만나자고 하겠느냐. 민생 얘기를 하자. 민생 얘기 하는데 그런데 그 뒤에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칼을 주고서 배워오세요. 이런 얘기는 아닌데요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최 변호사님. 지금 아직 차가 식지 않았거든요. 차가 식기 전에 이 자리에 한 대표가 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차가 미치근하다 못해 이제 겨울로 들어가서 조만간 좀 식어버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차도살인이라는 말이 지금 민주당 대변인을 통해서 나왔는데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이른바 차도살인 내지 이한재윤 아니겠습니까? 이이재이 하듯이 한동훈 대표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제압하려고 한다는 그런 어떤 차도살인이 이 현재의 어떤 한동훈 이재명 대표 회담에 사실상 테이블 밑에 숨겨둔 특검 카드라고 봅니다. 지금 저 뒤에 이렇게 예쁜 리본을 매달아 놨지만 사실상 테이블 밑에 저는 숨기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지금 국감을 넘어서 예산 국회를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이른바 국회의 시간인 것이죠. 국회의 시간 내에서 현실적으로 여야 민생에 관련되는 것은 국회를 통해서 특히 내년에 예산 국회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여당 대표로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국회를 통하여서 제도를 통하여서 이 부분을 해소시키는 것이 여당 대표의 먼저 급선무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지금 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고 있습니다만 설령 지금 이재명 대표의 차에 김이 식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미팅을 통한 정치적 합의를 하는 것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만간 두 대표가 만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 만나자 얘기하고 한동훈 대표는 그래요 만나요 라고 얘기하고 명확한 날짜는 지금 주지 않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좀 보면 상황이 또 이재명 대표가 딱히 여유가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쭉 저희가 항상 웬만하면 추이를 보여드려요.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30, 30 뭐 전후 1, 2%포인트 차로. 그러다가 이번에는 똑같아요. 30 대 30입니다. 딱히 높지도 않고요. 어디 하나 낮지도 않고요. 똑같아요. 김진욱 대변인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저희도 뉴스를 하는 게 여권 내 뭐 윤환 갈등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지지율이 지금이라고 하면 오를 법한데 똑같아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정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 거.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조사도 있긴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정적으로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께서는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좀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개혁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국정의 운영을 좀 리드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역할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민주당 혼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수도 소리가 나려면 양손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 것인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아무리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그 방향에 함께 호응해 주지 않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저희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들이 좀 더 변화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런 양쪽 정당의 그런 모습들이 비슷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한 정당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정책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의 이 정책 국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이신 것처럼 8월에 이른바 국민의힘으로서는 데드크로스, 오히려 민주당으로부터 지지율 추격을 당한 이후에 계속 밀리다가 오히려 최근에 와서 10월 마지막에 와서 지금 거의 동류를 찍었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강 곡선에서 반등해서 상승 곡선, 아마 미루어 짐작한데 11월 초로 갈 경우에는 다시 국민의힘의 골든크로스,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 민주당보다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게 보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이죠. 이른바 한윤 갈등에 있어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가 만남 자체에서 결국 그 성과는 변론으로 만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을 비롯해서 중진들이 모여서 당과 정관의 어떤 나름대로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여론의 민심을 끌어 견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가오는 11월 15일 그리고 11월 25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은 급한 거예요. 그거 잊기 전에 어떻게든 한동훈 대표를 끌어들여가지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차도살인을 위한 특검 카드를 넘겨주기를 바랐는데 그거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말려들지 않고 더불어서 그 시간이 결국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시간으로 지금 다가온다는 점에서 오히려 급한 것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딱 30대 30 동률이긴 하지만 이게 추세로 봤을 때는 11월에는 골든크로스 찍고 국힘위도 올라갈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시면서 김윤석 지배님께서 옆에서 쓱 웃고 계셨어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표정이셨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런 부분에서 약간 오늘 조간의 제목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 광폭행보적인 이런 행보로 보이고 있다. 지지율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추세가 있었는데 지지율 때문에 뭘 했다는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직접 보시죠. 아이고. 먼저 오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당연히. 별 말씀을. 아이고. 제가 먼저 오세요. 남양주로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이. 별 말씀을요. 거까리 오지 만큼 한가하시면 안 되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죠. 나라 형편이 국제정체나 국립공항이나 동전 문제 복잡하게 흔들어지는 것 같은데 국가를 이끌어 하는 리더십이 저렇게 흔들려고 불안하잖아요. 국립공항이 저렇게 국립시개도가 낮으니까 국립공항이 최고 책임자가 들어가면 무슨 정책을 키워도 효과도 않나요. 네. 그렇죠. 뭔가 비즈닝 훈련이 덜 된 분들이 권력을 잡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야 뭐 그 얘기는 뭐라고 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저희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윤여준 전 장관을 만난 모습에 이어서 지난달에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 모습도 같이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윤여준 전 장관도 그렇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도 그렇고요. 둘 다 이재명 대표가 보자고 해서 봤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왜 요즘에 이렇게 바쁘게 이 시점에 광폭 행보를 하는 것이냐?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적정 분열 양상도 보여지고 좌충우돌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기 바로 전날 이상돈 전 비대위원장도 만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가 요청하고 만나 뵙는 건 지금 우리가 외연 확장의 필요성도 있고 특히 이분들이 과거에 보수 정권을 만드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하셨고 그분들의 식견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식견을 가지고 계셔도 그걸 국민의힘이나 집권 여당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저희가 가져와서 저희가 만나서 그분들의 노련한 식견을 가지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앞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또 준비하는 이런 자세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더 먼저 하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이쪽이 싸우느라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때 우리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겠소 이런 지금 말씀이세요. 우리가 먼저 만나 뵙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부터 살짝 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